미국의 대선 일정이 끝나기 바로 전까지가 우리 시장이 비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리세션의 우려들로 인해서 지수가 좀 내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만나면 유동성 경제로 다시 시장이 반전되고 그러면 현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우리 시장이 약간 웃겨주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고 기대도 됐다가 실망도 만드는 그런 이슈가 아마 금수세와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주중에 있었던 야당 쪽에 금수세 토론회를 갖고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말실수라든가 의도가 좀 섞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여론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뒤에 굉장히 눈치 없이 한 달 내에 결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따가운 여론을 받다 보니까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는 주 중에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급선회하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밸류업 관련된 지수 쪽 종목들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실 얘기가 많아요 이게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의 축소판인 거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확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게 하나의 변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첫 주 조금 지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정말 얼마 정도가 나올지 원래는 한 두 달 전에 회의론 얘기가 안 나올 때만 해도 13조 정도 내외를 봤었는데 지금은 한 1조 이상 좀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10조 이상은 맞춰 줄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섹터인데 삼성의 신사업 중에 하나가 로봇 쪽인데요 보피가 관련된 웨어볼로봇 관련된 얘기가 빠르면 10월 초에서 중순 정도면 정말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을 체험하고 시범을 볼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공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그분들 근무 시작하는 날짜가 10월 1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무렵쯤 돼서는 진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서 우리 뭐야 이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9월이 아니라 2년 전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8월 말 기준으로 9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다가 빠르면 9월달 이렇게 또 추석 지나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나오고 그런 인력을 뽑는 공고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10월 15일 내외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해주신 밸류업 얘기인데 밸류업 종목 교체가 진짜 될까요? KB금융 관련해서 얘기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열심히 한 밸류업에 노력하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대거 빠지고 우리만의 표현법으로 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요 아마 이런 지적을 물론 얼마 전에 변명하는 그런 설명에도 일부 있긴 있었지만 압박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금방 바꿀 걸로 생각이 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네 충분히 바뀌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1월 달 예정돼 있는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구성이라고 하면 ETF에서 돈이 안 들어올 거고 이 지수를 추정해서 어느 기관에서 이걸 매수를 하거나 이러겠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2200분 정도가 현재까지 투표를 하셨는데 밸류업지수 ETF가 나오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살 거야 라고 대답하신 분이 8%밖에 안 돼요 너무 정확한 해안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새 왜 이렇게 웃겨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경각심을 갖고 고쳐주신다고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좋은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여론을 환기시키고 좀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무난하게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 있는데 워낙 이상하게 나오니까 관심도가 확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아까 변수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8월, 9월 계속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갖고 맨날 시장이 저조한 흐름을 가졌던 원초 동력이 됐던 지표들인데 이게 또 10월 1일쯤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갖고 너무 놀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굴곡이나 사이클의 변동성은 월마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라고 하면 중동 쪽의 휴전이냐 지상전을 포함하는 전면전이냐 이런 이슈도 지속적인 어떤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헷갈리는 게 미국에서는 한 3주간 휴전할 것이다 발표하고 네탄야우도 그렇게 유엔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쪽으로 뉴스들이 나왔는데 또 나오는 다음 뉴스는 나는 그런 적 없다 전력을 다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군사훈련하고 공격해가지고 사상자랑 더 나오고 참 애매합니다 네탄야우 총리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스라엘 전황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 믿을 수가 없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게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헤리스가 분명히 유리해 보여서 이쪽을 땡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팅 사이트는 여전히 치열하고 정말 초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쪽을 우호적으로 갖고 있는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맞붙으니까 언론 경쟁에서 거의 맞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분들이 실제 어떻고 어떤 상황인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 각종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그 해석 부분 사실 지난주에 약간 되게 유머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관심을 갖는 어떤 회사에 중국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이를테면 영화가 중국에 상영이 됐는데 동원된 어떤 상영 관람객이 몇 명이냐 가지고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보도가 되긴 우리나라에 100만 명밖에 안 든 영화가 중국에 한 3일 만에 740만 명이 봤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2시간인가 지나서 이게 20만 명으로 축소되면서 742만 위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면서 아니 뭐 이거 격차가 너무 크잖아 갭이 그러니까 그거를 만 명으로 해석했느냐 만 위안으로 해석을 했느냐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속보 경쟁하다 보니까 네 그런 오류들이 좀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시나리오를 알려주시죠 저만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저야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조금 반대로 가자는 입장이라서 이제 비컷에 대해서 사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통해라고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란 데가 금리를 올릴 때도 계속 올랐는데 금리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또 올른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금리를 가지고 맨날 시장을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죠 어떻게든 올라가네?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고 하면 금리는 완전히 어떤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수로서의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전반부에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반도체를 보든 어떤 업종을 보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대선 일정이 끝나기 바로 전까지가 우리 시장이 좀 비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풀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와야 된다 누가 먼저든 좀 치고 나갈 것이다 치고 나간다는 게 지수를 위쪽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먼저 시장을 조금 엑시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시장 고공권으로 계속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위로 얼마나 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반대 포지션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종국에 가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매주 물론 얼굴을 어떻게든 뵙겠지만 한 달 정도 안에 어떤 단기 승부를 보시고 10월 한 중우순 넘어가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가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금리나 사이클 때 물론 과거가 다 맞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있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70년대에서 80년대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그래프이긴 해요 저 위에 쪽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을 나타낸 그래프고 아래 쪽은 그거에 맞춰서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의 상황인데 저걸 그냥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저 회색 막대 그래프가 지나는 구간이 금리 인하 구간이라서 대충 딱 따져보면 금리 인하기에는 시장이 많이 올랐네라는 걸 느끼시게 돼요 딱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좀 이렇게 마우스로 화살표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게 의외로 IT 칩니다 게으르신 것 같은데 보강할 부분인데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가면 되죠 저희가 초반에는 금리 인하 초기에는 항상 내렸다는 얘기예요 내렸다 올라 저 밑에다가 제가 그래서 한마디 써놨잖아요 내렸다 올랐다 그냥 바로 근데 지금은 바로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미국이 금리 내리고 제대로 내린 날이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저는 내리지 않으니까 과거의 저 그래프조차도 뉴노멀에서는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미국이 대선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내리고 버틴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금리 인하 초기에는 리세션의 우려들로 인해서 아니면 리세션이 실제 시작이 되면서 지수가 좀 내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만나면 유동성 상태로 다시 시장이 반전되고 회복되고 큰 상승을 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기에 외치는 공통적인 외침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많이 참고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큰일만 남았다 우리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거 잠깐 중간에 들어보면 잠깐의 폭락기가 있을 때 우리 정신 차리면 돈 버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결론은 개인들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실제 하는 거는 내린다 그래서 이걸 내릴 것 같아서 팔거나 이럴 수는 못하거나 안 하시고 어떻게든 무더니 갖고 있으면 금리 인하기가 몇 년은 계속될 거니까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붕업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 자산이 불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키겠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리실 텐데 저는 초기에 분명히 지난번에 통계치도 보여드렸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내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하시는 이 구간에 굳이 이슬비나 소낙비를 맞으실 이유가 있느냐라고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맞으면 아프다 그리고 옷이 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런 마이크로한 대응이 꼭 필요하냐 뭐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취향과 능력치가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했다가 다시 한 번 참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우리 김동엽 대표님도 실제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실행을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요 진짜로 저는 10월 한 중순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줄였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센텐스가 사실 이 순서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우리 피디 제목인 것 같아요 10월 20일 게 확 줄일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잡아주셨네 이제 이런 센스까지 또 발전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예상이 틀리면 이제 엄청나게 야 장도 계속 좋은데 왜 우리는 현금이 7, 80%지 뭐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제 소신대로 이번에 일본 총리 되신 분하고 좀 비슷한 성향대로 이렇게 좀 밀고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중순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껏 좀 플레이 하시는데 발 안쪽은 좀 출입문에다 걸쳐 놓으시면서 하실 생각은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잘 갔잖아요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근데 우리 증시는 그거랑 좀 커플링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수가 안 가고 하니까 당연히 커플링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달로 보면 반토막 난 녀석들이 수두룩하고 지금 잘 가던 바이오도 꺾이고 전력 인프라라든가 조선주도 약간 조종 모드로 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반등을 하는 건가 싶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초대형주 그러니까 지수 극한의 어떤 뭐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초대형주들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굉장히 안 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또 50위주 신고가라든가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 신고가를 보면 또 굉장히 랠리를 보이거나 바닷건에서 도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 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도 지수가 내리긴 했어도 또 거의 등압 비율은 뭐 반반 정도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가 어떻게 운용을 잘 가는 쪽을 선택해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 시장 그런데도 마이크론에서는 실적 발표하면서 아니 우리 좋아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떠오르는 시장 이게 지금 서로 생충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격이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주 얕은 수준의 뭐 공부랑 공부밖에 못해서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의 최근 5년 동안의 그런 반도체론에 대한 궤적을 보면 결론을 내린 건 1년 정도 빨리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좋고 안 좋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바로 고점이 뭐 진짜 다음 달이면 이번 달 정도 얘기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년 말쯤에 나쁠 거를 지금 얘기해 주니까 주가가 미리 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과거엔 두세 번 그런 거 같습니다 좋아질 때도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1년 있다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주가는 좋지도 않은 실적 속에서 이게 올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1년쯤 있다 보면 정말 호황기를 맞았나 이러면서 산업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면들을 가지면서 뒤늦게 이제 주가가 출발하는 영향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뭐 하이닉스의 예를 보아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 HBM 뭐 마이크론도 얘기를 했듯이 자기네 것도 솔드아웃 내년 거 다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들어 놓지도 않은 건데 근데 얘네들이 이 정도면 하이닉스는 오죽하겠어요 내년 넣고 다 이미 솔드아웃 됐겠죠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건스턴이가 저렇게 주장을 한 건 이미 이번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주장을 해 놓은 건데 이 데이터는 실제 제가 봐서는 내년 이맘때 이후쯤에 나올 데이터거든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무난히 좋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엔 정말 안 좋아질 건데 지금을 땡겨서 주가를 올려놓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안에서 중간 정도 타협점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제 생각엔 주가 흐름이 최근에 24만원대까지 갔다가 무려 10만원이 부러졌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만원 정도 내외 수준에서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년 있다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막 개인기를 부려서 25, 6만원을 올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많이 부러졌는데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14에서 20 정도 제가 숫자로 찍어드린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부러진 것의 반 정도 보면 19에서 20 정도 사이쯤에서의 변동성은 오가지 않을까 그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흐름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좀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이기도 한데 바이오는 걱정하신다고요? 아니 또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살짝 또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삼바도 한 6% 빠졌었기도 했고 이러니까 이러면 또 바이오 쪽에서 수급도 빠져나가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3초 뜸 들이는 게 연기입니다 이게 정말 못하십니다 정말 못하십니다 네? 티나요 너무 티납니다 굉장히 고민한다는 뜻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고민이 되시면 그대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세요 고민이 된다면 좀 줄이자 왜 고민만 하실까요? 꼭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시는데 내 포션을 왜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고민이 되니까 제가 이런 우리 훌륭한 815 채널을 통해서 계속 탐독을 해가지고 그 답을 얻겠어라고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알람을 주실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조심하서라는 게 그냥 내 주식 가만히 갖고 잘 보존하고 계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반도체도 얼마 전에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많이 7, 8월까지는 계속 얘기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좋고 당연히 좋습니다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좋은데 이 이상한 M이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팍 부러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누가 업황을 부진하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미 대세로 붙여져가지고 우리나라 알테오전 유한양행 HLB 다 미래 조금 더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기술이전 될 것들 남았고 비만치료제 10월달에 위고비 우리나라 들어올 거고 이런 얘기들로 막 점처리 돼 있고 이런 뉴스가 넘치는데 바이오를 이제는 확신을 가지는 과정까지 지금 이르렀거든요 제가 나가는 그 방송도 바이오가 일색이에요 바이오가 이제 확실합니다 저는 그럴 때가 거의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줄이실 요양이거나 걱정이 조금 된다 싶으시면 그대로 좀 응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더 드릴 시간은 없겠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어디 쪽에 좀 몰려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굉장히 신박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메타 좀 살아난다고 봅니다 저는 메타랑 메타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핏은 어차피 10월 중순 정도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번 장에 좀 마지막 피날레가 로봇 쪽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네 그때쯤 나올 테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전력 인프라의 약세를 보면 좀 뜨악인 뉴스지만 오픈 AI 쪽에서 발각관에다가 제안을 했다라는 거 중국 AI를 이기려면 5G와트짜리의 데이터센터 한 7개쯤은 미국에다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 초고대 AI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력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력주가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걸 계속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건 AI가 진화가 되고 더 성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되는 한은 전력은 사실 어떻게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력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단기쇼이긴 하지만 이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노조 화물로조나 이런 데가 웬만하면 파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 기사 내용 보면 50년 만에 파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파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거 약간 좀 연속성이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공물주라든가 사료주들 한테도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거로는 뭐 어쨌든 자동차 그리고 로봇 그 전력 인프라 그리고 중국 부양책에 대한 이슈 그리고 10월 10일쯤으로 예정돼 있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블랙엘의 기대감을 가지고 액침 냉각 이슈 그리고 신성으로 떠오른 게 메타 관련된 게 새롭게 좀 가미를 해서 메탈 직접적인 수혜주 두 종목이거든요 뉴프렉스랑 스코넷 네 저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증시 호재와 악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을 했고요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한번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